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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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갖고 와서 치명 캔디 도루고 뭐야 릴렉스 아빠 그 허리 아프고 그런데 바르시라고 또 갖고 오고 백향골드 백년초 세트 또 이거 바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가까이 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진짜 허리 아픈 거 나왔습니다 이번에 갔더니 누구야 재영이 언니가 엄마가 쓰는 파스를 발라드렸더니 그 다음날부터 좀 잘 걸으시더라 아버지도 그러니까 아까 보냈어 그 파스 갖고 와서 바르라고 근데 이거 바르시면 더 괜찮겠네 그래 아주 좋네 고마워